에일리언의 미드라고 불리길 원해요 저는 에일리언의 미드라고 불리길 원해요 왠지 아세요? 광고주가 좋아해요 와 근데 너무 길기니까 보통 아니 그렇잖아 에얼리언 부를 때 급하게 어 에얼리언 탑이 들어가 이렇게 말하기가 힘들고 탑이 들어가 이렇게 말하면 헷갈리니까 뭐 에탑 에미 탑이 들어간다 하세요 그냥 너희들이 에미가 이거 어떡할거냐고 에미 펜 자켓 에미가 죽었어요 너 어떻게 할거야 에미가 죽었어 이거 어떻게 할거야 에미가 죽었어 에미 어딨죠? 에미는 없어요 에미 미야 어떻게 할거냐고 이거 팀으로 딸려갑니다 패키지에요 연습도 편하게 하실수 있어요 연습하고 있어요 자기선수들 파시는거에요 지금? 아닙니다 이게 위기라는거죠 저의 정체성의 한계 나는 감독인가 마케터인가 마케터인가 그 말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행위와 말 때문에 아까 들었어요 아 맞죠? 펜타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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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